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21일에 열립니다. 서울중앙지검은 유 씨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인 어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검찰은 보안 수사를 통해 유 씨가 증거인멸을 지시했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은 유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.